오 기사님, 오 기사님, 맞죠? 이 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회장님 개인 비서 강지우 씨, 그러고 첫 짝은? 오 기사님, 혹시 저 본 적 없으세요? 아는 사이에 서로? 벌써 인사 텄는 개비네. 혹시 강지우 만나면 무조건 모른다고만 해. 뭘 물어보든지 다 모른다고. 알았어? 저는 오 기사님이 낯이 많이 익은데 오 기사님도 저 아시죠?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. 잘 생각해 봐주세요. 우리 만난 적 있죠? 서로 아는 사이 맞죠? 모릅니다. 잘 생각해 봐주세요. 부탁드려요. 오 기사가 왜 복자 아줌마를 만나러 왔을까요? 오 기사를 본 아주머니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요. 우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돼요. 당분간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. 저 자식 근데 사람이 말을 시키면 좀 성의 있게 대꾸를 할 것이지. 아니 저 자식 원래 시간방자예요. 오직하면 별명이 반반이니까 대답을 할 때가 반 안 할 때가 반. 괜찮습니다.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꼭 좀 말씀해 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